안녕하세요. 회사전 달려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쿨러마스터 마스터 리퀴드 프로 120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킹 유얼 슬로건의 컨셉에 맞게 제작된 일체형 수냉 쿨러 신제품으로 쿨러마스터 만의 플로어 OP 기술이 적용되어 CPU를 보다 효율적으로 쿨링할 수 있도록 흐름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특허받은 듀얼 챔버 구성과 함께 냉각수와의 마찰 면적을 높일 수 있도록 초미세 히트 채널은 0.2mm 간격으로 설계하여 탑재하였습니다. 라디에이터도 38mm 두께로 일반 제품보다는 두꺼운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측면 공후 프레임을 채택한 120mm 쿨링팬 2개를 기본 제공하며 자체의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3단계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일체형 수냉 쿨러 제품들보다 깔끔하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펌프 디자인은 원통형 형태로 바뀌었으며 블루 LED가 점등되도록 설계하여 보다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U 쿨링 성능이 어느정도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기본 제공되는 120mm 듀얼펜 콰이어트 모드로 설정 후 단독 CPU 부하 환경에서는 75.4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환경에서는 약 60도 중후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쿨러에 비해 개선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쿨러마스터, 마스터, 리퀴드 프로 120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회사전 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